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마약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반 에이스 장재경 선배님, 인경합니다 마약반 자랑이야, 당신이 항상 너만 믿는다 나 버려 닥터 마약반 형사가 마약을 해? 레몬뽕이래요 그럼 우리만 안 해보네? 뭔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장이 형사, 요즘 왜 이래? 이 사건을 더 풀려고 해 그치? 도대체 누구부터 연결돼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